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. 오늘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 시리즌으로 랜선 메이크업 4월 편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 언택트,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호텔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호캉스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호텔의 고급스럽고 코지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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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고 쾌적한 호텔에서 보내는 꿈같은 나만의 시간. 호텔의 고급스럽고 깨끗한 무드에 잘 어우러지는 내추럴 시크 메이크업이 호캉스를 더욱 슬기롭게 보내게 해줄 거예요. 내 피부 본연의 광을 살리고 포인트 컬러를 맑게 표현하여 시크한 무드를 연출한 메이크업입니다. 첫 번째 룩은 자연스러운 윤기가 돋보이는 피부 표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광채에 잘 어울려줍니다. 여기서 좀 더 광채를 살린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스킨 누더 팩트를 사용해서 유분을 정리해주고 아티스트 글로우 터치 웜컬러를 앞볼 옆 광대에 브러쉬로 굴리듯이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. 정샘물의 슬기로운 직국 생활 시리즈. 다음 편에서는 다른 여행지로 떠나 그곳에서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